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26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톱스는요. 이제 다육이 생각하면 돼요. 다육이. 리톱스는 식물이에요. 어떤 식물이냐면 자주 불리우는 식물, 살아있는 돌. 다시 한번요. 리톱스는 식물인데요. 자주 종종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에요. 뭐뭐 때문에, 그것들의 독특한 바위처럼 생긴 겉모습 또는 외모 때문에. 리톱스는 원산지에요. 어디어디가 원산지다. 남아프리카의 사막이 원산지이긴 하지만 흔히 팔립니다. 식물원과 종묘원에서 흔히 팔려요. 데이 R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B 플러스 PP 팔립니다. 리톱스는 잘 자라요. 어디에서? 아주 빽빽한 모래로 된 토양에서. 거의 없는이니까 수분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빽빽한 모래로 된 토양 속에서 잘 자라고요. 또, 극히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자란대요. 됐죠? 리톱스는 작은 식물입니다. 거의 뭐 뭐 하지 않는지. 얻다 라고 해석을 하니 말고요. 1인치 이상을 얻으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인치 이상 자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rarely는 거의 뭐 하지 않는이니까 1인치 이상 거의 자라지 않으면서 어디어디 위로 토양 표면 위로니까 토양 표면 위로 1인치 이상 거의 자라지 않으면서 됐죠? 그리고 여기에 리톱스는 작은 식물입니다.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줘도 돼요. 주로 오직 두 개의 잎사귀만을 가지고 있는 작은 식물입니다. 다시 한 번요. 리톱스는 작은 식물이에요. 그리고 주로 두 개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거의 토양 표면 위로 거의 1인치 이상 자라지 않으면서 주로 두 개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작은 식물이 리톱스래요. 됐죠? 그래서 두꺼운 잎사귀는 닮았습니다. 갈라진 틈 동물의 발에 있는 갈라진 틈을 닮았고 또는 단지 한 쌍의 회갈색을 띠는 즉 회색빛을 띠는 갈색이죠. 그래서 이걸 회갈색이라고 하면 돼요. 회색빛을 띠는 갈색이니까 회갈색 돌 함께 모여있는 단지 한 쌍의 회갈색 돌을 닮았대요. 그래서 이 두꺼운 잎사귀들은 닮았습니다. 동물의 발에 있는 갈라진 틈 또는 단지 함께 모여있는 한 쌍의 회갈색 돌을 닮았대요. 그 식물은 진짜 줄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식물은 진짜 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의 대부분은 있습니다. 땅 속에, 땅 아래에 그것들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죠. 효과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수분, 됐죠? 습기 또는 수분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기절이 2일에 4일에 5일에 5일에 감사합니다.